이번에는 lambda expression 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lambda expression 혹은 lambda function 이라고 하는게 뭔지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그런 개념입니다. 먼저 이런게 있어요. 여기 list comprehension 입니다. 이런 결과가 놓으라는 것 바로 보면 아시겠죠? 이것을 만약에 map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map을 하려면 이것을 function으로 만들어서 넣어야 될 거에요. 그렇죠? x를 받아서 x caret2 x 제곱을 리턴하는 function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뭘 넣어주고 있나요? square 제곱하는 겁니다. 제곱하는 function을 만들어서 그 function 이름이 square 이에요. 그 square를 여기다 넣어주면 map 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 번만 쓰고 말 거란 말이에요. 한 번만 쓰고 말 건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function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한 번 한 줄을 더 만들어야 한 줄을 더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한 번만 쓰고 말 function에 굳이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그냥 데이터처럼 데이터처럼 function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넣은 것이 lambda expression 입니다. 이렇게 되요. argument를 가지고 argument를 가지고 몇 개를 argument를 가진 다음에 function 기호가 있죠? 그런 다음에 return expression 되죠? 그런데 앞에 backslash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backslash를 lambda라고 하는 그리스어 글자랑 기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좀 비슷하잖아요? 옆으로 누워있는 게. 그래서 lambda function이라고 해요.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왜 lambda라고 부르느냐 하면, lambda라고 하는데 어떤 기가 막힌 무슨 무슨 알고리즘이 있느냐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 모양이, 이 글자랑 모양이 비슷하다 해서 lambda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map에다가 바로 function을 마치 데이터처럼, 그죠? argument로서, 첫 번째 argument로 function 그 자체를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름도 없어요. 이름 없는 function. 이것을 lambda function 입니다. 그러면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lambda function도 가능하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 1기 적용되고,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2기 적용되고, 세 번째 적용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건 타입이 뭔지 한번 보죠. 여기 어떤 타입인지 보면, a는 number. a와 a를 받아서 a를 return한다. 이렇게 하스케일 시스템이 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스케일 시스템이 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